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02860-209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 약국 운영 안내입니다 세이프 약국에서는 의약품 등 복용상세관리, 정신건강상담기관과 금연클리닉 연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로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의약과 02860-24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더 가까이 마음치유 심리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우울,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861-22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